나도 알람 소리 적었는데. 아우, 할머니 힘드시다. 진짜, 보기만 해도. 누가 일어났네. 우리 강아지가 앉을 때. 강아지가. 일어났구나. 아침에 일어난 모습이 너무 귀여워요. 그러니까요. 강아지 같다. 그런데 왜 자다가, 너 자다가 왜 옷을 확 딱 벗었냐? 아니, 귀여워. 꽃이 나오라고, 다 벗어서. 하하하. 응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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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은아, 권아야. 씻고 옷 갈아입어. 네. 역시 형은 형이네. 바로 딱. 시키는 거 바로 하는 거예요, 옷 갈아입을 해서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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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은님. 네, 들어가요. 양치하고 세수하고. 아휴. 저거 뭐 핸드폰을 잡았는데요, 지금? 저거 버릇이야, 저거. 에이, 뭐야. 아휴. 나는 밥 먹고 세수하라고 안 했어, 양치하고. 세수하고. 저거를 저도 한 열 번은 얘기해야지. 그때서야 치카치카 하러 가고. 양치 3분 해요. 사살끔껌 부딪혀요. 다 했어요? 네. 이런. 옷 갈아입어요. 나 나름대로의 최대한 인내를 하고 있다가. 옷 갈아입어요, 옷 갈아입어. 방에. 침대 위에 갖다 놓은 옷.